싱싱보스 싱싱보스 옥수수가 물에 살짝 잠기게 쪄야 맛있다고 해가지고 물을 조금 넉넉히 부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소금이랑 설탕도 넣었는데 저는 그냥 안 넣고 그대로 삶아볼게요. 독숭아 소금 맛있다. 짜잔 너무너무 덥다. 지금은 5시 49분. 독숭아 먹을게요. 진짜 달아요. 이건 진짜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야 돼. 근데 이것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서 원래 저녁에 컵노들 팟타이 해먹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내일 해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먹고 옥수수도 하나 먹을 거여서 배부를 것 같아요. 다 먹었어요. 이제 운동하러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끝 끝났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그릭요거트랑 복숭아로 예전에 만들었던 그릭모모를 다시 만들 거예요. 이 그릭요거트는 그릭팩토리라는 곳에서 구매한 거예요. 그리고 홈그릭요거트 10,500원이고 8월 9일까지 먹으면 이거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코코넛청크 200g에 8,500원을 구매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원래 말복이면은 그래도 잘 파지거든요. 근데 딱딱해서 다 아까만 좀 더 좋아져서 그리고 아까 궁둥선이 엄청 엄청 뚜렷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으로 쪼개졌어요. 그리고 딱딱해서 넣어서 양파 양파 그린 요구르트는 엄청 셔요. 그린 요구르트는 엄청 셔요. 그린 요구르트가 엄청 셔요. 저는 산미 있는 그린 요구르트를 진짜 싫어하는데 엄청 엄청 식고 제가 먹어본 요구르트 중에 제일 시큼해요. 그리고 요거 코코넛 청크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요구르트는 엄청 셔요.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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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끓고 있어요. 예, 그릇이 있네. 여러분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광고했던 나노미 현미살인데 다 먹어서 저도 다시 재구매를 했어요. 3kg를 구매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번에 제가 새로 들어가게 된 샌드박스 소속사에서 보내주신 웰컴 키트예요. 근데 이거를 언박싱하면 기부가 된다고 해서 언박싱 촬영을 남기려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여기 소속사를 들어간 건 7월이고 지금은 8월인데 웰컴 키트는 조금 늦게 배송이 왔어요. 제가 소속사를 들어간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좀 도움을 받고 영상 제작에만 몰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소속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소속사 들어가고 확실히 일이 좀 줄다보니까 영상 업로드 속도도 좀 더 빨리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샌드박스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너무 좀 쿨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샌드박스는 법무팀이 있습니다. 그럼 이만. 이거 좀 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안에 모가들한테 한번 봐볼까요? 여기는 샌드박스 모자랑 이거는 심신 안정 키트라고 해서 헐 담요. 와 대박. 그리고 이거 콘텐츠력 강화 키트 저 오소뮬 이거 비타민 제가 지금 먹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 남아서 다시 사야겠다 했는데 두 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네고 스트레스 대처 키트라고 하네요. 언박싱 영상을 업로드하면 크리에이터 이름으로 원하는 기부처에 20만 원을 샌드박스가 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요거를 말해야 되구나.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저는 이전과 다르게 이제 관심을 진짜 많이 받게 되고 저는 악플이 거의 달리지 않았었는데 대부분 응원하는 댓글과 악플들이 되게 많았어서 그런 댓글을 보는 순간들이 가장 즐거웠고 지금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그거 보는 게 제일 즐겁습니다. 그리고 구독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구독자님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제 영상을 보고 열심히 살고 싶어졌다라는 댓글을 진짜 많이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 영상이 구독자분들의 좋은 동기가 돼서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는데 아주 조금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앞으로도 계속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샌드박스와 함께 이루고 싶은 목표는 저는 일단 영상 수 제가 채널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게 될 소속사니까 영상을 진짜 많이 남기고 싶고 또 가능하다면 굿즈 같은 것도 만들어서 구독자님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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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요거 현미 한 600g 정도 될 거에요. 해야지 2,000원 콩가루 파 파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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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 전복을 넣어줍니다. 10초 남은 한개 당 Canyon 약 Hair 4분 남은 건Так 8분 남은 건가 3분 남은 건가 4분 남은 건가 마지막 거여서 120g인데, 오늘 배가 많이 고프니까 저녁에는 이걸 먹을 거예요. 고추냉이 더 맛있었어요. 고추냉이 더 맛있었어요. 고추냉이 더 맛있었어요. 오늘은 김치볶음밥을 할 건데, 지난번에 만들었던 파김치볶음밥이 너무 맛있어서 그걸 꼭 만들 거예요. 고추냉이 더 맛있었어요. 고추냉이 더 맛있었어요. 고추냉이 더 맛있었어요. 고추냉이 더 맛있었어요. 고추, 고추, 고추냉이 더 맛있었어요. 가슴은 감자와 덮ado. 언제나 당면을 넣기 짜리기 먼저 자리를 resigned 당면을 울리는 양념이 요리가 끓여질 수 있습니다 양파 양파 고춧가루 고구마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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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분 조만간 계란 계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공통 여러분, 지금은 10시 42분이고 저 오늘 11시에 필라테스 수업이 있어가지고 지금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전 필라테스 하고 돌아올게요. 안녕. 여러분 저는 씻고 나왔고 지금 배가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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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파요. 오늘은 아이고. 요거 시래기 나물 해가지고 먹으려고 합니다. entire 전망이 동양이라고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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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반죽 고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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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잘 섞어주고 운동하고 왔으니까 고담백을 먹어볼게요. 고담백을 구워줍니다. 천천히 평가시장 고기 재료 고기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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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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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 계란물 마라 피어나누라 쌀가루 치즈 소금 가루 모델, 야채, 그릇에 priorities 육수, 소금, 그리고 저희도 밥을 사랑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고기만 넣어주세요 고기만 넣어주세요 잘irement 넣어주세요 고기만 넣어주세요 고기만 넣어주세요 랩에 고기를 넣어주세요 너무 배고파요 두가락이 싫은데요? 아저씨, 쉬실 만큼 쉬셨잖아요. 어제까지 사흘 내리 순도 쉬실 만큼 쉬셨고, 맛있게 최고의 라가니. 대파 처음에 잘 맞은거니까 그런거고 다 괜찮아요 띠띠띠띠띠띠띠띠 근처빵 amm 출신 띠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 파, covers 그래 아는 2007년 동안 호소 breakfast 오빠랑 나랑은 맹상 좋아해서 맹상 좋아해서 음! 파트가 왜 이렇게 튀겨? 파트가 왜 이렇게 튀겨?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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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파트 complete 파트 고춧가루 버섯ity 미치겠네 김치 미치겠네 초콜릿 그래서 비타민 선입 굴소 쇼핑도 쇼핑했는데 그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브젝트에서는 이 오롤리데이 못나니컵을 샀어요. 6,000원. 그리고 제가 옷은 진짜 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홍대 감림에 샀어요. 요거 그냥 흰색 티랑 요거 검은색 티 그냥 야들야들 차들차들한 그런 느낌이고 기본티고 요거는 제가 벙거지를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약간 색깔별로 모으는 것도 좋아하고 근데 이렇게 검은 색깔로 시원하게 라탄 소재로 되어 있어가지고 요것도 구매했어요. 짜잔 단스고요. 언니 신발 사러 갔다가 이게 예뻐가지고 좀 한참 쳐다봤더니 언니가 사줬어요. 땁니다. 별거 없지만 언박싱 끝! 저는 여러분 오늘 아침은 요거트를 먹을 거예요. 과란한 요거트 자척으로 먹었을 때 계란한 요거트 계란한 요거트 계란한 요거트 고추장 고무색 고추장 복숭아 고추장 고춧가루 고추장 고추장 소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